다음은 반짝반짝거리는 트럭게의 요정입니다. 요요미! 이 오빠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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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나 떼고 다가오자고 펴지 마 이 오빠 뭐야? 이 오빠 뭐야? 처음 봐 나에게 흘려버렸네 아까도 따라오는 저 오빠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? 두둥두둥 울련되기 자꾸만 내게 다가오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 더 다가오면 소리친 날 소리쳐 이 오빠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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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봐 나에게 흘려버렸네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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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연인 척 나에게 다가오는 이 오빠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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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빠모야 이 오빠모야 문 떼고 다가올 자고서야 이 오빠모야 이 오빠모야 처음 본 나의 얘기 우 우 우 우 우 우 음 뜯어버려 이 오빠모야 이 오빠모야